이 소리,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니? 야! 저리로 가, 저리로 가, 저리로 가, 저리로. 그렇지! 홈! 폴아웃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핵전쟁이 일어났고, 주인공에겐 아내와 아들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 재밌는 얼굴 없을까? 너무, 오, 근데 되게 특색이 있다. 머리 스타일부터 해서. 얍새비 수염이 있었을 텐데. 왜 안 나오지? 그렇지! 데드맨스 핸드. 공짜로 주는 건 다 추가해야죠. 공짜로 주는 거 다 추가한다. 좋아, 이렇게 새로운 필터가 정해졌습니다. 자, 출발하자. 역시, 아빠는 빠르다. 먼저 간다! 아이고, 순간이동을 해? 우리 할아버지한테 고백을 하는 거야. 첫 번째, 짠. 우와... 우아... 우아... 두 번째, 이제 괴물을 넣지 못해. 추억을 하는 거야. 난 감상자. 이제까지 가겨보라. ità 만홀? 일어나! 잠들면 죽어! 일어나! 꿈쩍도 안 하네 개와 인사를 나누세요 어디 가세요? 저기요 어이가 없네 이 문이 열리는 소리를 기다렸다 내가 간다 우씨 군대라서요 이젠 로봇돼집니다 점프! 딱 돼 딱 내놔 허허 다 뒤졌단 말이지 지금 뭐야 왜 거기 있어 너 뭐야 사라져 딱 들이대 어디서 다 덤벼 로봇이 간다 어디서 다음 마네킹 뭐야 뭘 쳐다봐 어디 어디서 어디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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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저기 잠깐만 타임! 대여를 해결하자 좋은 생각이지! 으우어어! 깜짝 놀랐네 어 나 왜 차있지? 오기 전엔 못 죽이는구나 뭐 차같은거 터뜨렸으면 잡았을라나? 내놔 아니 뭔 자신감으로 다 나와있는거야 아까 괴물이랑 싸울 것이지 어 다 잡았네요 여기 어떻게 가비 너의 그 말은 너와 합류를 해라 응 아네 난 간다 내 갈 길 간다 여기는 차타는 NPC가 한 명도 없었나요? 차는 대체 왜 있는거죠? 터지라고 있는건가? 너무 킹받네 야 쓸기통 니업할래 아싸 저승으로 가 좋아좋아 돈 많이 벌었네요 사람 소리가 난다 사람 소리가 난다 사라져 뭐하는거지 자네들 너 왜 소를 괴롭히는거야 이런 더러운 녀석 너도 죽어 이씨 스위트롤 탐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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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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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전력 없대 전력 없어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 걸어가면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죠 잘했어 로봇 잘했어 로봇 지금까지 고마웠고 다음 생에 만나자고 어디 보자 너 무기 없냐? 미니건 미사일 발사기 아 뭐야 쓰레기잖아 아 내꺼구나 하하하하 자 파워프레임 잡동사니 탄약 미사일 내놔 아 미사일이 무슨 두개밖에 없냐 생려압고 내놓고 내 옷 어디 어따 버리고 왔죠 저? 이 근처 아니었나요? 어? 지나왔네? 여기네? 아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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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옆에 있는데 못보고 왔네 너희들도 다 뒤졌어 장착 아싸 탑승 다 죽었다 몽둥이 하나만 주워가지고 다 때려 눕히겠어 딱 돼 이곳은 그분이 계시는 곳이잖아 이건 참을 수 없지 아저씨 일어나세요 왜이렇게 빨라요 아저씨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진정하세요 안녕? 여기 있으니까 어디 갈지 모르겠지 막 헷갈리지 막 어? 헷갈리지 막 헷갈려 죽겠지 아 너 바위만 던져도 그렇게 세지? 오우야 너 분명 이상한 데 던지지 않았냐? 아 아프라야 좀 많이 아프다 강한 녀석이었구나 사이코 스위트럴 제트 메드엑스 풍선껌 어? 그거는 내가 피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야? 어? 방어질이야 뭐야? 깜찍하게 나 그거 못 피하는 거야? 아무래도 만능각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방어질이야 뭐야? 깜찍하게 어? 이 셀판 하나가 너를 행동하는 것이다 아이고 아프잖아 안 맞았지만 마음이 아프잖아 어이구 야야야야야야 겁나 세다 아프지 아프지 다들 잘 넘어 저거 고맙다 signals 마이 kant 그만 던져어어 마지막은 멋있게 산탄총으로 제압해주겠으 저기요 아까 장전한거 아니었나요? 아아아아 아이씨 130경험치와 맹렬한 파워 비스트 하나의 목표를 연속으로 구역하면 추가 피해량이 됩니다 하튼 안그러지 않았나? 어유어유어유 벗었는데 너한테 주먹맛을 보여주겠네 맹렬한 파워 비스트로 어딨느냐 맹렬한 뭐에요? 뭔데 혼자서 떠들어 으응 으응 어디서 이게 힘이다 너의 옷 내가 탐하겠다 너무 좋아보이는구나 이거 비싸보이니까 갖고와서 팔아야지 고기 호어어 우울신사가 되어버렸잖아 대머리와 흉터 켈로그 켈로그? 켈로그? 예헤이 예에에이 44구경 켈로그의 의상 볼까? 켈로그군 오늘부터 내가 켈로그다 쎄보이는 의상이구만 예에에이 경치 325다 캐스트가 좋구만 여행을 좀 떠나야겠구만 일본 목표는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다 잠깐만요 저분은 아니? 오우야 여기서도 때릴 수 있니? 얘기를 했어야지 어디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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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반피나 받아야 생각보다 별거 없구나 여기 돌면은 바로 있을거같은 안좋은 얘가니 뭐야 40밖에 안좋어? 이렇게 센데? 징그러이씨 그렇지 응 응 저거 너 친구가 있는거 같다 야? 그렇지 그렇지 안그렇지 안그렇지 아프지 왜이렇게 세니? 왜이렇게 세니? 상대 어우 경신 많이 줘 이거 세벼눈 줘야 돼 탁 나 다리 잘못 타고 있다 놀라가지고 다리 부러지겠다 너무 놀란다 진짜 오 야야야야야 장난하냐 온천지게 다 있네 진짜 세상은 세상세상 없는게 없네 없어 진짜 오이씨 여기는 아니잖아 여기는 봐줘야 돼 어디어디 진짜 건들지도 못하는데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몇 마리가 있는거야 나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거지 Finding 기억에 알고 게임 곰 무섭네 진짜 미쳤나봐 핫겜 아... 아... 개무서워 상인 상인 무기 무기 뿌리고 기도해라 올 좋아 보이는데 총알이 다 닿을 때까지 쏴주겠어 좋구만 여기서 그렇지 어? 데미지 들어간다 와 총 겁나 세 와 대박 대박세 총알이 엄청나게 녹아내린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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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왜그래 너 왜그러냐고 아 뭐가 뭐가 문제냐고 나도 아프다 어 허어어어 130 ㅋㅋㅋㅋ 주는게 뭐게 빈약해 미친놈아 아 타단 다 뺏어 먹어놓고 우와 많다 이름 인정? 아 이게 무너질수도 있구나 왜 다 이렇게 생소하지 저렇게 오 지금 인간이랑 중화기를 든 인간이랑 미사일을 든 인간이랑 원거리 싸움을 하자는 건가? 미사일 낭비시키려고 내려간 거냐? 개 똑똑해 밑에도 보이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야 안나와? 그렇지 오우야야야야 왜 떨어졌니? 뭐니 너? 사육장에 갇힌 것 마냥 음 딱돼 지금 안마해줄게 딱돼 총알 다 쓰자 너를 미사일 없이 잡는다면은 엄청난 수확이지 그렇지 그렇지 3명 아니었나? 나 나 3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피해망상인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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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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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속았어 난 어딘지 몰라도 어딘가 있다 지금 어우 점프 겁나 잘해 아빠는 강하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미친놈 저거 오우 야야야야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야 이건 이건 아니지 저거 개졌어요 올 수 있냐 일로? 내가 처음 상대해 드린 거구냐 이 완벽한 무빙 너는 여길 못 올라오나 보구나 그치?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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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에 죽어야지! 어디가? 보이지도 않아? 어 야야야야야 안되지 보이지대라 이 말이야 어딨어 보이지가 않냐? 하하하하하 뭐야 내 저기여? 야! 그래 준비됐어 좋은 아이템 갖고 있냐? 렛츠고 와 이거 지나가라고 만든 맵이구나 허허 허허 누가 맵을 요 따위로 만들었느냐 케이트 올 수 있느냐 아무런 기대도 안하지만 오면 좋겠구나 이 점프를 왜 이렇게 좋아? 어? 허허 누구신가? 오! 발 뭐야 쟤! 보석이었어? 어? 어쩌다 얘랑 싸우게 된거죠? 이해가 안되는데? 저 녀석은 뭔 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랑 적대한거야 아싸 백발 생겼다 어이구 와 강하다 여긴 어디야? 아 웃기지마 턱시도 입어야지 예이 신사답게 어허 세 보여 이 소리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니? 야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그렇지 홈 잘했어 와 맵 너무 예쁘다 그래픽 레전드 안녕 사슴 와 웹 레전드 너무 예쁘다 햇빛을 향해서 서봐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의 폴아웃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가려버려야지 이렇게 어깨로 재밌게 즐겼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